그대로 거기 있어 줄래요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어렵고 힘든 하루도 숨이 가쁘다가도 너와 마주하며 서대표 이도야 어떻게 된 거야? 패션이 그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근데 예린이는 연락도 안 되고 너는 출근도 안 하고 둘 다 뭐 하자는 거야 잠들어버렸어 뭐?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는데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며칠째 깨어나지 않고 있어 예린이가? 이 사람은? 예린이야 민예린이고 민재희야 내 스케치북 속의 첫사람 나 너 진짜 미쳤어?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예린이가 예린이가 내 첫사랑이었어 깨어날 때까지 난 여길 지켜야 하니까 패션이 그 준비는 네가 좀 맡아줘 네가 좀 맡아줘 깨어날 땐 우선 그럼 피해심 피해심